쉿! 비밀이야! 퍼플! 퍼플 서!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서! 따라올 때만 따라와봐! 야호! 내가 이겼다!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빨리 줘 빨리! 학교 지각하겠어! 헤쳐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들었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쏜다!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잠든단 말이지! 뭐야? 이렇게 하면 긴장해! 된다고? 으악! 으악! 따란! 두고보자! 한숨차고 키운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종일 자유다! 오! 오! 오늘은 진짜 양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좋은 아침이야 레오! 안녕! 어, 좋은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레오!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하하하하! 으흠! 꿀? 아무것도 아냐! 빨리 가자! 어, 과학시간이야! 가자! 좋은 아침! 늦었어? 과학시간이야 레오! 니가 과학당번이잖아! 응! 과학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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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가, 가, 가고 싶다! 으악! 이리와! 아, 야! 가방아! 야! 잡았다! 꾸잇!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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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구니? 꾸잇!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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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헤어밴드! 꾸잇! 꾸잇! 으악! 흠!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응! 깍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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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Poll.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그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으악! 꺄이! 으악! 까, 까! 흠으악! 아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거야. 아.. 아.. 꿈이 아닌가? 으응.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줘 봐.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뭐? 아기돼지가 태철해? 생크스타는 뭐하고?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아타콘! 니가 시간을 멈춰줘. 뭐? 내 소요정한테 명령하지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쓰는 거 몰라. 아깝다 이거지? 치사해! 뭐? 니가 어째? 흠. 더욱 싸우거라.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라. 어서 헤어밴드의 숨겨둔 레인보우 개차를 빼앗아야겠다. 흠. 빠르고 날렵한 도쿄블럭. 가다. 내 충실한 도하 블럭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차를 빼앗아 오거라. 이azz 허헤헤흫 무허헤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샷. 아우 바위드 다음 시간 날이 돌 mü 저장 교실에 책 좀 Ottspoken 으아 quote 으아 으아 으으으휴 으으액 야. 야 Yeah. insulted 법. 어? 고장 났나? 안 열려 같이 당겨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버블 타임 스타트 버블 타임 스타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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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해 아, 대지야 어딨니? 뭐야, 퍼플? 대지야, 여긴 없어 진짜 도리지를 보긴 한거야? 저거 어딨는거야? 으악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있다 대지야 까까 꿈주님 웅 멈춰 타임 스타일이 끝나가 으아 으흐흐흐 으응 으으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허 으아 너는 으아 으흐흐흔 으흐흐흐흠 응? 이봐 거기! 니가 오늘 봤던 거 맞지? 이리 와! 차트기만 해 봐라! 레오? 저리 가! 이 괴물! 아, 그게... 이게 뭐냐면... 잠깐! 연극!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어, 그런 거 같아! 어? 연극? 어? 내 헤어밴드! 찾았다! 어? 이 괴물이다! 레오! 불러! 버블버블! 하트 체인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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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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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헤어밴드! 하아! 하아! 잘 잤다! 하아! 하아! 불러! 으아! 뭐야! 인간! 이게 대체! 핀드사! 누가 와! 하아! 버스 시간에 버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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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타임! 스타! 에잇! 반대 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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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차례야! 버블 버블 스타! 제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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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드링클 퍼플! 열심히 완료! 이봐! 여기야! 얍! 버블 버블! 버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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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블바블! 바블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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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구! 이리 와! 사라질 시간이다! 으아! 레인보우 클릭! 버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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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자,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해. 헉! 내 손! 돌아왔어! 깡깡! 부, 불가사리랑 해머가 다 알고 있잖아!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뭐? 너희가 인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린 인어공주라고.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났날, 재밌었는데. 해변에서 처음 만났날? 응. 그럼, 날 구해주는게... 그... 어, 잠깐만! 응?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어?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 야호! 고마워! 레오넘! 나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친구야!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본데. 화이트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쉿!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될 거야. 여차하면 레오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오이! 천리기가 ze הס